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꼭 한국에 자주 와야겠네요. 지금 슈퍼주니어 몇명이나 되겠냐고. 9명 활동하고 있고요. 선생님 앨범작업은... 일들이 안전하게 nude. 아, 걸리려고 하자? 이를 해야지! 아, 뭐, 그런지. 아, 도망을 해왔다! 아, 음, 음. 음! 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비가 막히게 맞혔다. 비가 막히게 맞혔다. 아 저희가 왔습니다. 무한히 힘을 합쳐 12지 신중. 7개 1곱 개를 먼저 보세요. 8. 나 가요. 포셋은 본인의 진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4층 바울 팀을 쓰면서 시비지신 탈을 찾아서 7개를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예요. 고린 진지에 어? 이거다, 이거다. 여기? 여기서 탈을 갖다 놔야 되는구나. 이건 누가 약탈을 못 해가지고. 약탈을 해가. 아, 그래요? 여기가 우리 본부.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막 뺏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획돼.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여기가 우리 진지야. 하나 내려가자, 우리. 저기, 저 장탈. 어디? 저거 뭐야? 여기가 탈이니까. 저거 탈 아니야? 이거 탈이지? 어? 이게 뭐야? 시비지신인데 토끼 있나? 이게 토끼예요? 토끼. 매특이 아니에요? 내가 이따 갈 수 있어. 토끼예요? 앞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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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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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야. 야 올라가서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말 말 말. 야 이거 왜. 야 니가 해야 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죽을 때가 많아 기린이. 야 기린 띠는 없잖아. 기린 버려. 아 그럼 저 누구한테 던져가. 나 이거 그냥 가져가고 평생 갖고 싶어. 여기 파란 팀이에요.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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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닥쳐